소문에 서서 뉴스에 파는 전략 챙겨보는 시간이죠. 경이로운 소문툴, 이 시간 MTNW 이영빈 어드바이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상승부를 그래도 지켜내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는 어떤 소문들이 돌고 있을까요? 확인하고 오시죠. 오늘의 소문, 윤정부 2050년까지 원전을 3배나 확대할 예정이다 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 담고 있을까요? 지난 2일이죠. 두바이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렸습니다. 거기서 참석한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22개국에서 원전 확대를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요. 주요 내용으로는 앞으로 원전을 청정에너지로 인정을 하고 원전 용량을 지난 2020년 대비 2050년까지 3배로 확대한다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원전하면 소형 모듈 원자로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앞으로 SMR을 개발하거나 건설하는 국가들의 금융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원전하면 SMR을 볼 수밖에 없는데요. 2040년에는 3천억 달러의 규모로 성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면 거의 400조 가까운 돈인데 정말 시장 규모가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앞으로 이렇게 글로벌적인 협약과 정책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이쪽을 봐야 되는지 궁금한데요. 사실은 원전은 현 정부 정책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했거든요. 지금은 봐도 좋을까요? 네. 우선 원전주들이 상당히 엉덩이가 무거운 이런 섹터이기는 하지만 지금 정부에서 강하게 지속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또한 글로벌 추세도 금일 또 영국가의 신규 원전 건설 확대에 대한 이런 부분을 논의한다. 이런 또 좋은 모멘텀과 함께 연말 연초 다시금 원전 산업에 대한 정부의 드라이브 이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무거웠던 원전주들이 또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 이 시점이 연말 연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원전 관련주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종목명은 우진이라는 종목입니다. 우진 같은 원전용 개척기 사업과 그리고 지금 노후된 원전 해체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로서 원전 수혜주로의 움직임을 보여왔던 대표적인 종목 중의 하나입니다. 올해 사상 최대 실적 경신 기대감과 함께 원전 확대 기조에 따른 매수세를 기대할 수 있는 종목으로 추천을 드리고 차트 보면서의 가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지금 3일 전에 장대에 엄봉이 한번 나왔는데 이날 거래가 발생을 하면서 상승 움직임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원전주들이 상당히 엉덩이가 무겁고 지금 박스권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는 흐름이지만 연말 연초 또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들 다시금 또 강조될 원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바닥근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현재 9,100원 이하에서 매수하신 걸 추천드리고 1차적으로 목표가는 11,000원, 손절가는 8,6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연말 연초에는 정책 관련주들이 고개를 들곤 하죠. 오늘은 원전 관련주 주목을 해주셨습니다. 우진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매수가는 9,100원 이하 그리고 목표가는 11,000원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우직하게 수익 챙겨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의 종목 ASG로 넘어가 볼까요? 자, 크라우드 웍스입니다. 이렇게 하루만에 시팅이 나오다니. 위원님 지난주 금요일에 전략을 챙겨주셨거든요. 목표가 3만 8,000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목표가까지 그대로 홀딩할까요? 네, 우선 크라우드 웍스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플랫폼 기업으로 말씀드렸는데 과도하게 금요일 날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눌림을 공략할 수 있는 종목으로 말씀드렸는데 오늘 지금 장중에 8%에서 9% 현재 상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일단 단계적인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비중 조절은 어느 정도 하시되 나머지 비중에 대해서는 일단 찾아봐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금요일 날 제가 추천을 드렸고 그리고 오늘 지금 장중 8%대, 9%대 급등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일단 비중 조절, 입체를 하실 분들은 단계적인 움직임에서 입체를 어느 정도 하시고 나머지 비중 내에서는 앞서 제가 처음 추천을 드렸던 3만 8,000원 대 부근 매물 때까지는 한번 보유해서 수익을 극단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루 만에 8% 넘는 수익을 챙기고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 수익을 일부 실현을 하시고요. 남은 비중은 기존 목표가였던 3만 8,000원까지 홀딩하는 전략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지난주 금요일에 함께 전략 챙겨주셨는데 위원님, 현대로템은 워낙에 위원님 종목 중에서도 레전드 종목이잖아요. 위원님께서 수익의 철도끼를 계속 만들어주고 계시는데 현대로템 하루 만에 5% 넘는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자, 목표가 3만 3,000원 그대로 홀딩할까요? 네, 우선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중계적인 관점에서도 3만 3,000원 이상도 갈 수 있는 종목을 말씀드리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에도 메시터 화점을 두 번 잡아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바닷근에서 또 추천을 드렸었고 이번에 9월, 10월 지수가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좀 맞지 않아야 될 이런 하락자리를 좀 받고 다시금 지금 우상향 추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내년에 본격적으로 지금 수주 잔고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실적에 반영이 될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상당히 바닷근에서 움직이는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줄곧 4만원대부터 빠지기만 했습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실적 개선을 또 기대를 할 수 있는 이런 종목인데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빠졌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현재 지금 29,150원입니다.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중기적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보유하신다면 3만 3천원까지 그대로 보유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단기적으로 생활하신 분들은 3만원 좀 넘어가면 입장을 가져가는 전략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로템 다시 한번 저가 매수 기회를 잡아주시면서 수익으로 향하는 지름길로 향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현대로템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3만 3천원까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전략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종목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기대감이 한껏 부풀어 오르고 있는데 오늘 비트코인을 보셨네요. 오늘 비트코인이 20개월 만이죠. 4만 달러를 재돌파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의 랠리가 이어지는데 그런 포인트 챙기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기대감에 따른 비트코인의 상승세로 인해서 바닥론이 확산이 되면서 매수세가 강하게 붙고 있는 이런 부분을 주목해보자 좀 말씀드리고 지금 12월도 개별 종목들의 순환매 상승세 속에서 섹터 전반적으로 비트코인 관련주들 섹터 전반적으로 대량 매수세가 유입된 만큼 순환매 상승을 노릴 수 있는 종목을 공략하자는 의미에서 이미 고점 박스권에 가 있는 이런 비트코인 관련주들보다 일단 바닥권에 있는 비트코인 관련주를 금일추천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목명은 DSC인베스트먼트라는 종목입니다. DSC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벤처기업과 테크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이런 창투사로서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 두나무의 지분 보유 모멘텀으로 인해서 비트코인 가격 상승시 모멘텀을 받아왔던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비트코인 ETF 승인 기대감과 비트코인 상세에 따라서 추가적인 업사이드 구간을 가져갈 수 있는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현재 상당히 바닷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해사 같은 경우는 창투사로서 실적도 양호한 흐름을 나타내는 종목인데 워낙 일단은 비트코인 관련해서 시세가 붙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때까지 못 움직인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부터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상당한 시세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바닷근 추천주로 말씀드리고 현재 지금 3000원에서 3060원 분할로 매수하시면 추천드리고 1차적 목표가는 3200원, 손절가는 27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비트코인 관련주 아직 바닷근에 있는 종목을 선점을 해주셨는데요. DSC 인베스트먼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3000원에서 3060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목표가는 3200원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차차 타고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볼게요. 지금까지 MTNW 이영빈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